한국판 나사로 기대를 모은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당선인에게 항공우주청에 사천 설립 보고를 마쳤는데 당선인의 의지 또한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나사를 만들겠다며 약속한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는 실질적인 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차기 정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천을 찾아 항공우주청의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카이가 있는 이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경남은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 대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항공우주 관련 사업체와 연구기관이 사천에 밀집해 있는 것이 선정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항공우주청 유치가 가닥이 잡히면서 다음 달 3일 최종 발표될 국정과제에 경남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해온 윤석열 정부가 경남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차세대 원전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청 설립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와 함께 발표된 국정과제는 메가시티 확대 설치도 포함돼서 경남 발전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신은정 기자입니다. 출범을 10여일 앞둔 윤석열 정부가 경남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경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첫 번째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중심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입니다. 경남엔 두산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기업이 모여있어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SMR 시장의 빠른 선점이 기대됩니다. 한국판 나사로 기대를 모으는 항공우주청의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 신항 조기착공으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과 항만 공항 철도로 있는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도 약속했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와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을 포함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첨단 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불경 메가시티 교통망을 완성하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공의료망 확충과 고 부가가치 농어업 육성도 포함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남 10대 공약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당선인 인기 내에 이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지역 공약과 함께 발표된 15대 국정과제인 불경특별련합의 발전 전략 이행과 메가시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또 이 문제의 완화를 윤석열 정부의 사명으로 섬는 이유도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각 지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대국민보호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의 우주산업기업체 종사자와 매출이 항공우주청 설치를 주장하는 대전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항공우주기업 실태와 중점 정책과제라는 자료에 따르면 경남 21개 기업에 종업원 1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매출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대전과 비교해 각각 14배, 1.6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해 진주와 사천 지역에 항공우주산업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소재부터 부품, 조립, 성능 검증까지 모두 순수 국내 우주기업들의 기술로 이루어졌는데요. 상당수가 경남 지역의 기업들입니다. 경남의 항공우주청 설립에 맞춰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민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3단으로 구성된 길이 47m, 무게 200톤 규모의 누리호 발사체 조립에 한창입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납품한 만여개 이상의 모듈급 부품을 조립하는 건데 1, 2, 3단 엔진마다 공급하는 연료 탱크와 산화재 탱크도 자체 개발에 탑재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항공기의 조립을 수행해 왔고 그 기술들을 그대로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누리호의 총조립을 저희가 설계하고 직접 조립을 수행했습니다. 이 업체는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 6기를 자체 기술로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1단에 들어가는 75톤 엔진 4기를 비롯해 2단에 탑재된 75톤 액체 엔진 1기와 3단에 들어가는 7톤 엔진 1기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주입된 액체 산소를 고속회전시키면서 300톤의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약 13개월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품들과 개발부터 엔진의 총조립 그리고 시험 검증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국 최초의 국내 개발 제품인 엔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장치와 시험설비, 위성발사체 등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방산기업만 300여개 이 가운데 핵심기업의 상당수가 경남에 있는 우주기업들입니다. 전국 한국 우주기업의 60%, 종사자 수는 70%가량을 경남이 차지하는 등 산업적 기반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남의 포션이 크고 한국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판 나사인 한국우주청 설립을 앞두고 누리호 개발의 주역인 경남의 기술력이 국내 한국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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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